10, 10일 10하다가 딱딱하네 오늘은 10호네 그치? 오늘은 10이고 그 다음 오늘 끝나면 10일이란 말이야 그치? 자 10, 10일 다 하는게 아니고 10은 문제 짝치네 먼저 읽기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될까? 천천히 생각해봐 뭐라고? 오케이 그래서 A가 무슨 소리였을까?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? 블레이드 뭐라고? 아 미스 잤어? 블레이드 어떻게 이게 다 와야되니? 2, 2, 3 네 조심해야죠 A, 2 소리 안 나는 E 뭐라고 하겠다? 블레이드 블레이드가 아니고 블레이드 블레이드 오케이 A는 대표 소리, A, Y는 E Y가 낼 수 있는 소리들 짤막 짤막 I 문제 아네 다음 뜻은 뭐 가겠다 clay clay clay는 점토 클레이 클레이 초코를 하도 안하면 바람이 부었어 짜블리 자, A는 뭐가 될까 자, 민준아 근데 선생님 한가지 얘기해 줄게 잠깐만, 이리 와봐 여기서는 좀 어려우면 선생님 잘 줄게 E, A는 E, A가 낼 수 있는 소리는 E나 N인데, 여기서는 A가 낼 수 그 다음에 여기에 S는 S가 낼 수 있는 아이고, 준서가 숫자였네 여기서는 Z가 낼 수 여기 보면 E, A E, N은 A의 대표 소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E, N은 E의 대표 소리 어플 소리 소리 이거는 E고 이거는 A이다 OK 그 다음에 A는 E 빠졌어 그 다음에 A는 E 빠졌어 일단 여기 여기가 왜 소리가 black 그 다음에 S가 여기가 그치 pleas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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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까? 이렇게 나와있어 음? 그 다음에 E는 뭐가 될까요? 여기에 A는 첫번째 대표 소리 네 에 예 글랏시 그렇지 글랏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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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E는 E는 내 이름을 불렸네요 다음번에는 유포하는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네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얘는 첫번째 대표 첫번째 대표 좀 다 합치면 엠케이가 너무 크잖아 그렇지 엠케이가 너무 크지 다 봤어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낼까 블랭켓 그렇죠 블랭켓 뭐라고요 블랭켓 블랭켓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가 낼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했지 뭐 엔지 있고 여기 얘는 첫번째 대표 하나 색 day 으 왜색 여기 쓸 데가 없어? 근데 어떻게 쓸 데가 없어? 여기 있다 선생님 편 주세요 플라잉 헤이 그래서 피는 피는 플라잉 헤이 엘은 응 에이는 에 에 엔아는 응 아이는 e 엔지는 클 응 좀 합치니까 다 힘들다 걸렸어 에헿 선생님 밑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흥르그그에 드 드 드 거리가 없더라 다음 치면 planning 오케이 뭐라고요 plann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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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참고로 c는 c가 됐어 sc 그 다음에 e는 소리가 안나왔는데 얘한테 찾아가진 않아 a는 첫번째 그 소리 a e는 왜 있는거에요 몰라 c를 쓰 만들려고 정식이에요 몰라 c를 쓰 만들려고 글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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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글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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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녹아가지고 손이 다 목욕하래요. 맞나? 글랜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여기에 EA가 되는 후바이고리 혹시 기억나요? EA? E-A 여기에서는 E가 됐어요 안녕 PLEASE 그래서 PLE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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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하다 PLEASE 시작 PLEASE PLEASE 어? 딱하다 화장실 아니고 공존하게 제발 좀 제발요 PLEASE PLEASE 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? 다민아 소리 빨리 해야 돼 E는 대표 소리야 문자미 안녕 E는 E는 대표 소리야 E는 대표 소리야 E는 대표 소리야 E는 대표 소리야 E E E E E 합쳐서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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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더라 어 눈 꺼놨어 눈 쳐라 얘는 뭐였더라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이 보지 말고요 어차피 보지 말고요 글랜스 뭐라고요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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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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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플레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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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간 너무 많이 했다.